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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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손 들어 선서 오늘 OOX 올 때 따라하세요 오늘 OOX 오거나 거짓말 탐지기 오늘 OOX 오거나 거짓말 탐지기 이래 말투 왜 왜 왜 굴어치지 않겠습니다 굴어치지 않겠습니다 맹세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이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드시고 하나 둘 셋 뭐야 귀여워? 미터 단위 아니었어요? 에이 아 귀여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해볼테니까 수위가 좀 쎄졌대 지금 바로 화면 전화볼게요 아니 수위 센 거 하나도 없어 다들 어떻게 쟀어요? 네 뭐? 근데 그 쟤는 방법이 다 달라 너 어떻게 했는데? 어? 여기부터 한번 말해보자 최대한 땡겨서 시 시 시 왜? 아니 그 뿌리부터 재는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뿌리부터 재는 건 맞지 근데 어쨌든 뿌리가 뭐야 아 어디부터 잴 건지 뭐라이가 시 시 시 시 시 밑에 소재? 지금 건지 제일 가까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자 이렇게 있어? 여기 말하는 거 아냐? 그래서 거기 언제 부터? 어? 자 자 여러분 언제 처음 재 봤어요? 열 열 언제 처음 재 봤어요? 처음 다른 재컬 봤을 때 아 아 고마워. 첫 달기? 그게 언젠데? 초상? 넌 그것보단 2년 정도 더. 초길? 아니요. 두 살. 몰라. 나도 약간 초오때부터 약간 그렇다고. 여기서 술 제일 잘 마시는 사람 아니면 술진인 사람 지목하기 술을 제일? 술진인 사람 지목하기 합시다. 하나 둘 셋! 나? 나? 난? 난 절대 아니야. 나는 술을 못 먹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일단은 과뜨룩은 나한테 패배했어 이미. 응? 내가 언제 개새끼야. 너 그때 직두리 때 쩔쩔 리시리 하다가 니가 먹고 자꾸 방송 가잖아. 야! 방송 가? 만져도 죽은 거지. 나 끝나고 두 분 더 마실 거 같잖아. 얘도 잘 못 먹어. 어? 너 잘 못 먹는 거 같아. 나 개 잘 먹어. 아 근데 오키는 잘 먹어. 난 잘 먹어. 아니 나 그때 술 같이 먹어봐서 알아. 근데 내 기준에선 뭐 먹는 거야? 아 얼마나 먹어? 나 그래도 두 세병은 먹지. 나도 두 세병은 먹어. 이제 절대 아니야. 이제 맥주 먹고도. 그러니까요. 너 그때 맥주 홀짝홀짝 먹고 싶어. 얼굴 존나 빨개져서 그때 막. 얼굴 빨개 찌는 거 취한 게 아니야. 아니야 얼굴 지금 개빨에서 이상한 헛소리 하고 그랬었어. 뭔 소리야? 이렇게 다음 이후는 술 대결이 됐어. 원하나는 술을 못 먹는다고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시행판을 보게 되었다. 2부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취하는 기준이 이게. 오줌에서. 오늘. 아 이거 술 먹고 거울에서. 아니 이거 국룰이야. 술 취한 거 취하고 안 취하고를 결정 짓는 거는. 오줌 셀 때 얼굴 기계였어. 이거요. 오 와우. 와장 오늘도 머리 안 감은 거야. 와장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안 감은 게 아니고. 맛 드시면 청소 냄새가 나 나요. 병아리 키워보신 거. 어어. 옿. 그렇지. 그렇다. 그게 아니고 차 뚜껑을 안 twist LEO. 오! 햄스터 톱 bite 냄새 나. 아니야. 어 약간 비슷한? 맞아. 아니 그 보설요. 읽어 봐. 네 옛날에 병아리 냄새 나. 관여사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머리를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agencies, 차를 뚜껑을 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날릴까봐 모자를 쓴 거예요. 다음 거 보죠. 그러면 모자에서 병아리를 키우셨었나요? 자, 저희도. 내가 이내 명중에서 외모 투표하면 1등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왜요? 못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가장.. 뭐 유튜브 트위치 통틀어서 가장 큰 여성 팬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그건 인정이래. 저의 여성 팬은 조금 특이해요. 내가 만약에 내 팬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뽀뽀해줄까? 이러면 아이돌이 만약에 그런다. 아아악! 이러지 않아. 내가 작년으로 해줄까? 이러면 아, 그건 좀.. 약간은 다른 류의 여성 팬덤이다. 좀.. 저번에 그거 뭐야? 뭐? 어? 아아.. 알지. 뭐야, 개새끼이더라. 뭐? 아니, 이건 얘기하면 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널 위에서 말은 안 했어? 평소 행실이 뭐였지? 아니요. 일단 다음 한 번 가보죠. 꽈뚜루 베 마녀사냥! 우와, 꽈녀사냥! 난 스펙보다 기술에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스펙 있으면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건 아니야. 크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야. 맞아. 오히려 작아도 테크니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있을 뿐더러 그렇지. 문물을 겸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문물이 뭐야? 어떤 학문적인 것과 싸움을 넣어 이런 기술이 다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솔직히 흰색 반팔티에 청바지 입고 강남가도 여자 전화번호 2분이면 딸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 이거 뭐야? 무슨 자신감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꼭 마음에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번호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번호 따는 게 막, 그 뭐야? 저 이거 배달 좀 여기 전화번호 이게 아니에요? 어 어깨 치고 죄송하다가 번호 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든 상관없잖아.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딱 그 이성적이게 오케이, 이성적이야. 그럼 다시 합시다. 이성적이게 아, 그럼 겸손하지. 하나, 둘, 셋! 이승이 코어 했다고 자신감이 아주. 이제 길가에서 만났어. 맞아, 딱 시뮬레이션 해보자, 시뮬레이션. 여자야, 여자야. 딱 할 필요 없어요. 하다가, 안녕하세요. 딱 코어장피였네요. 이러면 딱 넘어와. 끝이야. 지금은 부어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보람, 보람. 2개월만 지나보세요. 여기서 지금 종이도 자르고 뭐든지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자들의 번호도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편집각이래. 와창 나왔다는데? 와장창이라는데, 와장창? 아, 에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 에이. 어떻게 고셔요? 아, 일단 그냥 바로 얘기해요. 뭐라고. 아, 그래. 내 여자야. 어, 한번 해봐. 커피를 마시고 있어. 어, 저기요. 어, 그냥. 아, 시발. 몰입이 안 되는데. 그냥 상상하세요. 이렇게 생긴 여자도 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안 닿을 겁니다. 어, 너무하네. 이렇게 생긴 여성분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 우리 엄마 닮았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스타일이 다른.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아니래. 죄송합니다. 원정이 형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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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절대로.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성친구와 한 침대에서 단 둘이상 침대 혼정했다. 슬슬 달아올라? 무조건이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구라치지마. 왜 나한테 그걸 개새끼야. 나 없어, 진짜. 아, 구라치지마. 솔직하게 다시. 하나, 둘, 셋. 어어? 아니, 왜 개새끼들 나한테만. 오래 알고. 아, 맞네. 원라인만 주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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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천방척춤 머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성친구와 한 침대에서 단둘이 잠들어본 적은 없다. 없지. 누워본 적, 뭐 쉬어본 적은 있다. 아니, 난 쉬어본 적도 없어. 난 그럴 줄 알고 집에 게스트 그게 있어, 따로. 게스트 집에 따로 있지. 난 부모님이랑 살아서 데리고 오지도 않고. 내가 쫀득이는 좀 알지. 잠을 안 재워서 그런 거 같아. 아, 나? 잠에 들어본 적도 있다여서 액스를 드린 거야. 뭘 새끼, 네 값 하는 거야. 자, 뭐 지랄야, 미친. 자, 네 값이야, 네 값이야. 뭘 네 값이야. 와, 근데 이제 고기 구워 먹었는데. 와. 고기 이만해. 바로. 뭐가. 고기 이만해. 옛날에 버디야움에서. 되는 남들이 모르는 스쿠킹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오십사.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이 마이크 꺼봐. 진짜? 응. 그니까 뭐냐고? 방금 이런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야. 야, 어떻게. 아저, 말아봤어. 본품 차돌린 게 아니야? 아 개 신기하네 어떻게? 자기가 한바퀴 두고 있지? 아니 그것도 나도 여깄어 썰 풀면서 안 해! 최근 한 달 동안 방송 직전에 급하게 무시 방송이 하나도 돼! 일어나자마자 아 방송킹! 스타돌라 스타돌라 뿜빡 스타돌라 뿜빡 스타돌라 뿜빡 스타돌라 뿜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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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시작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나는 약간 끝나고 하는데 나도 끝나고 너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원고가 끝나면 힘들어진 상태에서 방송을 켭니다 어? 원고 시작 전에 어 원고 시작 전에 하고자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아침에 선 김혜승석이 하나 둘 셋 에이 이건 없다고? 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난 이래 본 적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잖아 친구가 툭툭 지나가면서 새끼 놀아줘? 약간 여튼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술 배틀 1화 뒤풀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꽈뚜루베 마녀사냥 이것도 뭐 정해야 되지 않아? 꽈뚜루베 꽈녀사냥이잖아 꽈뚜루베 꽈뚜루베 꽈녀사냥 하자네 씨 꽈뚜베 꽈녀사냥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이거 apprendre 많이 따라 fuckin 항상